13번부터 보겠습니다. 13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가 A. 그 다음 여기 O 잡고 여기 B.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AC. AC 길이와 CD 길이를 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 다음이 얘가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가 지금 D예요. CD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4분의 3파이에요. 이거는 특수각이니까 여기가 지금 4분의 파이고 그럼 CD와 AC에 관련된 걸로 가면 문제가 ED의 길이가 나와있어요. ED 길이가 3루트이라고 나와있고 그 다음에 CE 길이가 이 길이가 4라고 나왔어요. 이 길이가 먼저 4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ED의 길이가 여기가 3루트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4분의 파이를 이용하려고 쪼개요. 이쪽이면 여기는 2루트 2가 되고 2루트 2가 되고 2루트 2 그 다음에 이 길이가 2루트 2 이 길이가 그럼 3루트 2였으니까 그럼 CD 길이는 나왔네요. CD 길이는 이 길이가 8하고 2니까 루트 10 그럼 CD 길이가 나왔어. 그럼 우리가 AC 길이 곱하기 루트 10만 하면 돼. 여기 답이야. 근데 지금 이 AC는 어떻게 되냐면 AC는 현이고요. 그 다음에 E1에 이렇게가 내접되어 있죠. 이 삼각형이 내접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사인 법칙을 쓰려면 이 세타에 대해서만 알면 되는데 이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은 알죠. 얘하고 얘니까. 그럼 사인 세타 분의 AC는 얘가 2R인데 그럼 AC가 얼마예요? 2R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이것뿐에 이거 그러면 얘가 이거 이거 사인 세타 어디가 없다. 2R의 사인 세타 그러면 2R 곱하기 이것뿐에 이거 루트 10분의 얼마예요? 2루트 2 됐죠?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여기는 2R 곱하기 루트 10분의 2루트 2 곱하기 루트 10 그러면 얼마냐면 4루트 2R 이렇게 되죠. 다 했네요. R만 구하면 돼요. 여기서 R은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의 외접원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이거 R 이거 R만 구하면 돼요. 여기가 R이거든요. R에 대한 관계식만 잡아보면 돼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냐면 R-4고 그 다음에 여기는 R이고 여기는 R이고 여기는 3루트 2고 그럼 각만 하나 알려도 되는데 이 각은 이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얘가 R-4 여기가 R 여기가 3루트 2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3파이 이거 코사이머축으로 R이 나오겠죠. 그러면 R의 제곱 R의 제곱 빼기 8R 플러스 16 플러스 18 마이너스 2배 3루트 2에 R-4에 코사인 4분의 3파이니까 그러면 플러스 되면서 2분의 루트 1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6이네요. 여기 되겠네요. 그쵸? 여기도 R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8R과 6R 넘어가면 여긴 2R 지워졌고 2R은 여기가 34에 이렇게 R은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0루트 이렇게 됐죠? 네. 답은 5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이머추를 이용하면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AC가 있었고 CD가 있었는데 CD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C는 CD와 관련된 이 삼각형의 외접을 생각하시면서 R을 구하면서 들어가면 되겠네요. 13번 이렇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13번이요. 네. 이제 14번 보겠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F0은 0이고 F1은 0인 삼차함수 FX예요. 여기가 지금 0일 때 0이고 1일 때 0이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얘네들 근으로 가지면서 뭐 중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GT를 봐야 돼. GT를 보면 GT가 인테그랄 T부터 T플러스 1까지 Fx, dx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Fx의 절대값 dx 이것도 무서워요. 미분하려니까 무섭죠. 이거 6평에도 이렇게 났잖아. 이건 대입하거나 적분하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이 상황에서 ㄱ번을 보시면 ㄱ번은 g0과 g의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그럼 g0을 써보면 0부터 1까지 fx dx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fx의 절대값 dx 얘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빼기 fx의 절대값 이거의 dx인데 얘가 얼마라는 거야? 얘가 0이라는 거야 그럼 뭐 편하게 fx가 1번 fx가 0 이상이다 라고 얘기하면 얘는 빠져서 0을 적분하는 거니까 0이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fx가 음수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보자 여기 존재한다 그럼 여기가 양수음 부분 음수 부분에 섞여 있다고 치면 양수 부분은 지워져서 0을 적분하니까 됐고 음수음을 적분하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얘는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0과 1 사이에서는 0과 1 사이에서는 fx가 기역번에 의해서는 기역번에서는 0과 1 사이에서는 항상 양수가 돼야 됩니다 뭐 이렇게 되든 뭐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돼? 그럼 3차 함수는 이쪽은 이렇게 내려와 있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g의 마이너스 1은 또 두세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0까지 fx dx 그 다음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fx의 절대값 dx 그럼 얘는 뭐 양수고요 그럼 양수를 뺀 거죠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음수잖아 음에서 양을 뺐으니까 얘는 음수죠 기역은 맞는 모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ㄴ 갑시다 ㄴ은 g의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g의 마이너스 다시 한 번 적어보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 그 다음에 빼기 0부터 1까지 fx의 절대값 dx 얘가 이번엔 얘가 0보다 크대요 0보다 크대요 그럼 얘는 양수죠 양수를 뺐는데 0보다 크려면 얘도 양수여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양수가 돼야 되는데 적분한 결과가 우리가 여기가 0에서 0이었고 1에서 0이었어요 그러면 일단 얘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양수가 나오게 그려야 돼요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1 여기로 그대로 대칭이라고 한 번 봐봐 이 길이가 똑같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때가 여기 넓이랑 여기 대칭점이니까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똑같아요 이 상황이야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한 거는 여긴 양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s가 절대값적이니까 s에서 s 뺀 게 지금이 딱 0이야 얘보다 커야 돼 그러면 이 양수가 이걸 기준으로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를 보면 만약에 내려갔다 이렇게 내려갔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되니까 봐봐 여기서 내려갔다 그러면 여기가 대칭점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 되면 그러면 여기 넓이보다 여기 넓이가 더 작아요 그러면 빼서 양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올라가야 돼 거꾸로 올라간다면 그러면 여기서 대칭점이 위에 있고 여기 여기 위에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 넓이 s보다 여기 넓이 t가 더 크죠 이 상황을 우리는 원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지금 1이면 이게 대칭이었을 때 이 길이하고 지금 이 길이가 똑같은 거거든 맞죠 그러면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그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여기 대칭점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0과 1이야 0과 1 그러면 여기 길이가 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더 같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길죠 그러면 0과 1이고 여기는 얼마야 여기가 k인데 그죠 fk가 0이 되는 k가 있으니까 걔는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는 더 뒤에 있겠죠 그래서 k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것이 존재한다 ㄴ도 맞네요 그 다음에 이제 ㄷ인데요 ㄷ은 똑같이 이거예요 이번에는 ㄷ은... 아 이거 벗길까요? 아니다 뒤에 다시 쓸게 그럼 g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 한 번만 더 하면 돼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절댓값 fx dx가 동일하게 얘의 모양은 맞아 0보다 큰 건데 이번에는 1보다도 크대요 그러면 모양 자체는 똑같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 대칭점이 여기에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된 상황이고 여기가 지금 0하고 1이고 여기가 지금 k인데 그쵸? 그러면 여기서 1보다 큰 거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이 어딘가 있고 지금 마이너스 1이 0하고 1이니까 길이 똑같은 거에서 여기가 0 여기가... 여기 이 길이가 1이야 여기 1이고 여기 1이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은 이 정도? 이 정도로 와서 여기부터 이 정도? 여기가 마이너스 1로 잡아 놓으면 이 길이 같게 그러면 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0까지 적분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지금 빼는 거잖아 그럼 결국 이 넓이를 지금 넓이로 바꿔 놓은 다음에 양수로 빼는 거면 그냥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돼요 그럼 알아서 이 넓이 s는 빠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적분을 해 볼 텐데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k를 여기 잡아 놓으면 이 fx는 x-k에 x에 x-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전개를 좀 해 줄게요 전개를 해 주면 마이너스부터 1까지 전개해서 집어넣어 적분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부터 1까지니까 기함수는 사라지니까 x 3제곱 날라가고요 x로 날라가고 2차하고 상수만 잡으면 돼 근데 x를 곱하면서 끝났으니까 상수는 없고 2차만 잡으면 되는데 2차 잡으면 여긴 얼마야? x 제곱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kx의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x 여기가 x 제곱 마이너스 x니까 여기다가 x 마이너스 k를 곱한 거니까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있고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거네요 이거를 적분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0하고 두 배 하면 되고 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k에 x의 3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의 3제곱 여기에 0부터 1까지 한 다음에 두 배 하시면 되죠 그럼 0은 넣을 필요 없고 1만 넣으면 1만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여기가 k 플러스 1 곱하기 2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게 지금 뭐보다 커야 돼요? 얘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제대로 이걸 다 한 거니까 얘가 1보다 커야 되죠 그러면 결론은 마이너스 2에 이런 k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 넓이를 하면서 k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인데 그러면 이 넓이 여러분 구할 수 있어요? 이 넓이 제가 구하는 공식 알려드렸는데 그쵸? 이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죠? 이 넓이 구하는 공식은 3차의 일부잖아 그럼 여기는 6분의 최고차항 계수 1 잡고 그 다음에 이거에서 이거 뺀 거면 1의 3제곱이고 곱하기 여기의 중점인 2분의 1에서 나머지 끝은 여기까지 그러면 2분의 1 빼기 k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넓이가 이거예요 이거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가 돼야 돼? g0이 마이너스 1보다 작렬으로 왔거든 g0이 뭔데? g0은 우리 아까 여기서도 봤지만 g0은 여기서도 봤지만 g0은 g0은 0부터 1까지 fx dx 그 다음 빼기 0부터 1까지 fx의 절대값 dx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우리 상황이 이거니까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s죠? 여기 넓이 s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여기는 s니까 빼기 s 그러면 마이너스 2s거든 그쵸? 그럼 이 마이너스 2s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렬을 했으니까 지금 넓이는 이거였잖아요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하는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2분의 1 빼기 k니까 얘는 3분의 k 빼기 6분의 1이죠 그럼 얘가 뭐보다 작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 그럼 k가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여기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얼마야 6분의 5인가 그럼 마이너스 1인가 그럼 마이너스 1 봐줬겠죠 그래서 ㄷ도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넓이 공식 쓰는 것도 알려드린 거 이거 이용하시면 될 거 같아요 미분하는 문제 아니었습니다 6월 평가가 나오고 유사하게 나왔던 거 같습니다 14번의 답은 5번 이렇게 내시면 되네요 네 15번입니다 우리 연습 많이 한 거가 나와가지고요 이건 뭐 편하게 sum이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answer나 sum에서 워낙 많이 다뤘던 거예요 r이 절대값이 0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r은 마이너스 2와 1 사이인데 조심해야 되는 건 r은 0은 아니고요 그 다음 0보다는 커야 되니까 절대값이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이룰 거니까 a4가 얼마야 a4가 r이고요 그 다음 a8이 r의 제곱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아겠다 그치 그 다음 a1이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줬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3이고요 이때는 an의 절대값이 5보다 작다 뒤로 가는 것도 우리 빼서 하는 거 많이 했습니다 뒤로 가는 거 보내는 거 근데 몇 개 항이 별로 안 되니까 굳이 안 써도 그만이긴 해요 an의 절대값이 5 이상이다 네 여기까지 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는 am의 절대값이 5 이상인 걸 만족하는 개수를 다 잡아내야 되고 그 개수 잡은 p도 있지만 a1도 있어요 그럼 a1도 가야 돼 일단은 보내자 일단은 얘하고 얘하고 관계 얘하고 얘하고의 관계로 갑시다 그럼 처음에 r이야 a4가 r이야 그럼 이제 a5는 여기서 r에서는 지금 얘잖아 얘면 이거니까 이건 정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3을 더해서 r 더하기 3이고요 그 다음 a6은 똑같이 뭐 해봐야 4를 넘지 못하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보다 그렇지 이거죠 이건 또 3을 더해서 r 더하기 6 그 다음 a7인데 여기서는 이제 얘는 6보다 커졌고요 마이너스를 해도 5보다는 크죠 그러면 5보다는 크니까 얘는 이쪽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r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 1 해봐야 또 이제 5보다는 또 작은 절대값이 작으니까 마지막으로 a8이 나왔네 a8이 얼마로 나와요 여기다가는 3을 더해 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r이 되겠네요 그죠? 잠깐만 비켜줘 an의 절대값이 여기가 5보다 작았던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나왔죠 얘는 이제 r제곱이죠 r은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 중요하죠 그래서 r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다 돼? 그럼 이제 다 나왔죠 a4, a5, a6, a7, a8까지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가 얼마야 3 더했으니까 2분의 5 이렇게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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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우리는 a1을 구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a3도 가야 되고 a2도 가야 되고 a1도 가야 돼 됐니? 그러면 갈래길 두 가지로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여기다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넘겨놓고 정리해서 써도 돼 얘들아 이거 뭐 맨날 하는 거였잖아 an은 얼마야? an 플러스 1 빼기 3이고 an은 마이너스 2an 플러스 1이고 이 조건 확인하시면서 돼?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빼면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고 그건 맞죠 네, 조건에 맞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얼마야? 마이너스 1 곱하면 얼마야? 1이 되는데 이건 안 맞죠 얘는 안 되고 얘는 그럼 하나로 고정 얘는 마이너스 2분의 7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다시 3을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얼마야? 13이니까 이건 또 안 맞죠 이건 안 맞으니까 얘는 버리시고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하면 여기는 7이 되고 얘도 고정 그 다음에 7에서 3 빼면 4인데 4는 괜찮죠? 근데 A1이 음수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다 왔는데 음수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1 곱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4 이렇게 돼? 그럼 앞라인 다 갖췄죠 앞라인 다 갖춘 거고 그 다음엔 뭐 없어요 그 다음은 그냥 해야 돼요 여기서는 여기서 지금 5보다 큰 게 한번 나왔고요 얘네들 여기도 나왔고요 절대값적으로 5보다 같거나 큰 거는 여기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2분의 5 다음이 얼마냐면 2분의 11이죠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3 더했으니까 그럼 여기도 나왔죠 5보다 큰 거 나왔죠 그 다음에는 다시 얘는 7로 갈 때는 여기가 지금 얼마야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보내면 되겠다 여기서 앞으로 보낼 때는 5보다 클 때는 그냥 마이너스 2분을 하면 되니까 여기가 5야 마이너스 4분의 11이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1이면 거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11이면 이거죠 또 이번에 왔다 갔다 하면 돼 그럼 여기다 4분의 12를 더하니까 여기는 4분의 1이 있고 네 그 다음에 4분의 13 이거는 안 할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세요 4분의 25고 그래서 다시 이게 됐고 그 다음 다시 여기선 또 마이너스 8분의 25 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하나 나온 다음에 하나 둘 셋 이거 하나 나온 다음에 하나 둘 셋 이거 하나 나온 다음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또 이거 나오고 이거 하나가 좀 특이합니다 맨 앞에 있는 거 그렇죠 얘는 아까 범위 때문에 제거되고 했던 거기 때문에 특이점이 좀 있죠 그러면 될 수 있는 거는 A1은 지금 A1은 마이너스 14고 그 다음에 P만 구하면 되는데 P는 얘는 첫 번째 얘는 첫 번째 얘가 좀 특이했고 그 다음 얘는 두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4씩 커지는 거잖아 그럼 열 번째 이렇게 열 네번째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이제 4K 마이너스 2로 잡은 다음에 1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 4K 마이너스 2에서 집어넣을 때 100 이하를 찾아야 돼 그러면 24 넣으면 96 그럼 96 빼기니까 94 그럼 25까지 괜찮겠네요 25까지 그럼 여기는 25개가 되는 거고 이거 하나 놓치지 마시고 그럼 26개가 되죠 그래서 26 두 개를 더 해 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12 이렇게 됐죠? 우리가 많이 해 봤던 거라서 특히 또 이렇게 이런 거 쓰면서 뒤로 가는 거 앞으로 가는 거 다 당기고 모순 일으켜서 NG 걸고 하는 거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나왔으니까 여러분 15번에는 정말 제 수업 엔서나 서밋 들었던 친구는 너무 연습 많이 한 거예요 잘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지선다의 15번까지였습니다 네 21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연습 많이 한 거잖아요 앤서나 서밋에서 지수로그 하면서 이렇게 비율 잡고 하는 거 워낙 많이 해서 잘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가 지금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B예요 여기가 B고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이 지금 기울기들이 있어요 얘네들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이 마이너스 M이에요 그러면 잘못 이용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이은 게 얘하고 이렇게 이은 게 여기 이은 게 이렇게 내려가는데 지금 얘하고 얘가 얘가 얘하고 얘가 대칭이에요 기울기로 M과 마이너스 M은 여기 대칭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대칭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얘가 AB가 PB에 4배 그러면 여기가 지금 P인데 얘가 PB에 여기에 4배래요 그럼 여기 잠깐 K라고 잡으면 여기는 3K고 그 다음에 여기가 4K고 그 다음에 CQ는 CQ는 AB에 AB에 다시 3배 그럼 12K 여기는 12K A 얘하고 얘하고 지금 평행이니까 이 삼각형에서 닮음인데 1 대 4죠 1 대 4 1 대 4야 그러면 이 높이하고 이 높이도 4배 차이고 그 다음에 이 길이를 A라고 잡으면 여기 적혀가 A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얘하고 얘도 지금 3 대 4죠 3 대 4 그러면 여기는 3A가 돼야 되고 그래야지 3A고 4A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또 2A가 되는 거고 하나씩 다 잡혀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3A면 여기서 절반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절반이니까 여기는 12A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2A고 3A의 4배 12A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가 지금 6A니까 여기가 6A고 그럼 이 B의 좌표가 이 B의 좌표가 A, 3A, 6A니까 합쳐서 10A고 돼 그 다음에 이 높이하고 이 높이하고 이 높이하고도 지금 몇 대 몇이하면 1 대 4야 그러면 A를 집어넣은 2A제곱하고 그 다음에 얼마 2에 B제곱을 넣었을 때 얘가 얘의 4배야 그러면 A 더하기 2가 B죠 그럼 B가 지금 10A죠 그러면 9A는 2니까 A는 9분의 2고 뭐 구하는 거였지 A 더하기 B였지 그럼 B는 9분의 13인가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2를 더한 거니까 여기다가 그냥 10배하는 거 같겠다 9분의 20이겠네요 돼 그럼 두 개 더하면 9분의 22고 거기다가 90 곱해야 되니까 20이라 쓰지 말고 20이라 쓰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 220이야 이렇게 이렇게 풀면 이게 21번인데 21번 이 정도면 나이스 22번입니다 최고차항계수가 1이고 X는 3에서 극대값 8을 갖는데 그러면 이렇게 된 거고 얘는 극대값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8이라는 얘기에요 그럼 극소도 있는 거고 여기 극소도 있는 거고 이때 T를 기준으로 하래 그럼 T 아무나 해봐 T를 여기서 해놓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야지 함수를 일단 분석을 그러면 X가 T보다 작거나 클 때는 fx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T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 더하기 eft인데 이것도 서밋에 그대로 있지 않나 answer에도 그대로 있고 이거 무조건 관계를 보라고 했잖아 두 개를 더해 두 개를 더하면 얼마야 위에 fx하고 마이너스 fx 더하기 eft라고 더하면 얼마야 이게 eft잖아 그럼 두 개 더해서 eft라는 얘기는 위에 있는 fx하고 밑에 있는 함수가 여기가 평균이 ft라는 거잖아 그럼 평균이 ft니까 여기가 ft잖아 지금 여기가 ft라고 그럼 평균을 얘로 맞추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이쪽에 있는 함수는 이쪽에 있는 함수는 어떻게 돼야 돼 얘하고 얘하고 더 있을 때 얘가 지금 fx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진하게 친 건 gx고 그렇죠 이렇게 한 건 gx고 패턴을 좌우죠 얘가 지금 gx고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는 fx하고 여기는 이렇게 된 fx하고 이렇게 된 fx하고 평균이 얘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는 얘를 뒤집어야죠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 평균이 계속 ft죠 평균이 ft ft, ft, ft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 ft하고 만나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함수가 합쳐서 이렇게 합쳐서 얘가 지금 gx예요 그렇죠 이런 모양으로 gx가 그려지는데 이 gx가 0이 서로 다른 실균의 횟수가 ht인데 ht가 불연속이 된대 그게 두 개나 있고 이것도 연습 많이 했던 거거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금방 금방 해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다고 쳐 봐 만약에 내가 여기를 잡았어 t를 그럼 여기서는 그냥 봐봐 여기서는 그냥 꺾으면 돼 이걸 그대로 꺾으면 돼 봤잖아 이렇게 꺾으면 돼 이런 식으로 꺾으면 된다고 돼 이렇게 꺾으면 되고 이렇게 꺾으면 되고 이렇게 꺾으면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꺾으면 되고 이렇게 돼 그 다음 여기서는 꺾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뒤집어서 가죠 뒤집어서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여기서 꺾으면 얘가 더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 여기서 꺾었다면 여기서 꺾었다면 이걸 다 먹죠 이걸 다 먹어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 여기면 여기는 여기서 뒤지으면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만큼이니까 얘가 제일 많이 내려오네요 밑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라면 여기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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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위로 가면 얘는 더 위로 가게 되면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 가는 이 정도 그러면 지금 x축하고 만나게 될 때 제일 여러분들 지금 제일 많이 밑으로 쳐져 있는 애가 여기에요 여기를 정확히 이렇게 온 여기 여기서 꺾은 거죠 여기서 이렇게 부티가 되면서 여기서 이게 그대로 다 내려온 거 여기 정도로 이제 상상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인데 gx는 0이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 이쪽에 있었다 0이 0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몇 개야 원래 한 개였잖아 원래 한 개였는데 여기서 이쪽에서 이렇게 꺾으면 몇 개야 두 개가 되잖아 두 개 두 개 되다가 여기서 되니까 여기 하나가 있고 무조건 여기 하나 무조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제부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연속이 된 거고 불연속점 하나 찾았고 그 다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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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그냥 끝나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불연속점이 한 개죠 그러면 더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더 내려와야 불연속점이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x축을 조금 위로 올려서 여기 여기 그래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처음 사항은 이건데 이건데 여기서 꺾었을 때 여기서 불연속이었다가 제일 많이 내려온 여기 여기가 될 때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한 개였다가 한 개였다가 한 개였다가 여기에서 여기 여기도 한 개 한 개 한 개 하다가 아니 잠깐 이렇게 한 개 그다음에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한 개 그래서 불연속 그다음에 여기서 없다가 갯수가 없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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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넘어오면서 한 개 이렇게 딱 찍게 되죠 이 상황이네 이 상황이 두 개네 그렇지 이 상황이 답인 거고 그다음에 얘가 x축이 더 올라오면 어떻게 돼 x축이 여기보다 지금 여기가 일로 와서 얘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가 지금 8이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올라오면 여기가 4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인데 그럼 만약에 얘가 4보다 더 작아 4보다 더 작으면 이런 식인 거죠 그럼 여기서는 여기서는 두 개였다가 두 개였다가 여기서 불연속 생기고 안 만나고 있다가 안 만나고 있다가 안 만나고 있다가 얘가 어느 부분 정도가 되면 여기서는 여기서 이 높이하고 이 높이가 아까랑 딱 맞춘 것처럼 지금처럼 딱 맞출 건데 지금은 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위로 올라가 있죠 얘보다 올라가 있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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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쪽일 때 이쪽일 때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면서 여기서 두 개인데 그다음에 더 내려가면 더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더 생기고 더 생기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쪽에서 똑같이 이쪽 이쪽이면 다시 더 생긴 것이 이쪽에서는 이렇게 것을 다시 메꿔주고 여기서 두 점 만난 걸 한 점으로 바꾸면서 또 불연속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4를 그었을 때 지금 얘는 이렇게 4를 그었을 때 여기 하나인데 여기 4를 이렇게 그었으면 여기 여기면 이런 데서 불연속이 나오죠 더 올라가도 마찬가지고 얘가 답이네요 그렇지? 이렇게 찾고 아니면 다 하나하나 내리면서 다 찾아보셔도 됩니다 이게 좀 특별한 상황이 답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찾는 것도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끝인 게 얘는 지금 여기가 4일 때 여기고 여기가 8일 때 여기가 얘가 극대값이 8이고 얘가 극소값이 4가 된다면 이건 또 공식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렸을 때 도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접으면 이 넓이가 결국 높이 차이는 4라는 얘기거든? 그럼 또 공식수는 6분에 지금 최우치한 계수가 1인 거니까 미분하면 최우치한 계수가 3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얘가 4라는 얘기야 맨날 했던 거잖아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지금 2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하고 얘는 차이가 또 2에요 차이가 그럼 여기 차이가 2라면 여기 대칭점 잡으면 얘가 또 1대 1대 1이니까 우리가 잡는 것들이 되게 편해져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한 칸씩 한 칸씩이라는 얘기고 아까 3에서 였잖아요 3에서 그때 여기가 3이면 여기는 지금 2 여기는 4고 여기는 5고 여기는 지금 2란 말이에요 그럼 fx를 잡을 때도 fx는 어떻게 잡혀요? x 마이너스 2는 통과 x 마이너스 5에서는 접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높이 4 그래서 f8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6 곱하기 9 더하기 4니까 58이 되겠지 연습 많이 한 거고 비율성까지 쓰는 거고 도함수까지 그래프의 추론인데 이게 평균 개념만 처음에 잘 잡아내시면 우리 연습 많이 했는데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평균 잡는 거 앤서였던 거 같아요 서미션은 앤서였던 거 내가 찾아서 올려줄까 한번 똑같이 평균 내서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걸로 하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리고 올리고 해가지고 특별한 이 상황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 같거든 내가 평균 개념만 알아내셨다면 특별한 케이스가 답이었던 거니까 답은 58로 내시면 되고 좀 불안하면 다 해보시면 됩니다 다 해보시면 이걸 더 내리고 더 내리면 불연속증이 몇 개가 생기는지 다 검증하셔도 돼요 근데 2개보다 더 늘어난 순간들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답은 58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